인천시가 항동 1회 3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진행합니다. 시는 항동 7가와 신흥동 3가 357만 제곱미터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가구와 획지 계획, 공동 개발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이달 21일까지 서류 열람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